말리포에서 아침 바다수영을 하는 태안수영클럽 회원 4명이 지금 바다수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서핑존 조류는 지금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간은 대략 180m 내지는 200m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볼까 합니다. 1분 56초. 1분 56초가 기록인데 10초정도 아니면 1분 56초. 단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조류가 그렇게 세게 흘러가진 않네요. 준비하고 출발 1분 56초 1분 57초 3분 57초 4분 57초 5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